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재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12월 1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오랜만에 넷마블 갖고 왔습니다. 커드번호 251270입니다. 넷마블이 일단 이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사실 제가 여기 매물대가 좀 두껍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여기 이 부분을 주가를 상당히 돌파하는데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제가 넷마블을 브리핑을 좀 드렸었는데 이때는 사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주가가 부담스럽긴 하다. 우리 실적적인 부분이랄까 빅히트라든가 카카오게임즈 그런 부분에서 지분에 대한 가치가 본업이 좀 부각을 받지 않고 지분에 대한 가치만 부각을 받았던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좀 부담으로 적용을 하고 본업에 대한 게임의 밸류에이션 상장된 빅히트가 상장된 이후에 주가가 좀 다 조정을 받았었죠. 일단은 그렇게 한 차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이 기업의 본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이때 이때가 기업의 본업의 가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적정 주가에 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세븐나이트 세븐나이트 어 이 살짝 이때의 주가가 사실 지금 위치에 있으면서 이때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오히려 지금 상승을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오히려 매물대를 좀 강하게 형성을 시켜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 세븐나이트가 자체 IP 자체 IP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게임이 뭐 A B C D 이렇게 있는 어 한개당 게임이 만약에 서비스하고 있는게 100만원씩 간다 그러면 이게 400만원이잖아요. 어 월 매출이 월 매출이라고 쳤을 때 자 여기서 A B C D E F G 이런식으로 신작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어 고정적으로 100만원씩만 들어온다고 해도 적자만 나지 않아도 어 여기서 플러스로 플러스로 300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 기초체력이라고 하거든요. 기초체력 어 모든 종목에서 기본적인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런 것들이 뭐 게임이 이 넷마블은 게임을 영위하는 뭐 코웨이랑 뭐 비기트 카카오 게임집 여러 저기 여러 여기 저기 뭐 투자를 좀 많이 했긴 했는데 어 A B C D 이렇게 본업을 얘기를 하자면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 어 기초체력이 올라가는 것들 여기 때문에 세븐나이트 세븐나이트가 자체 IP 지식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들이다. 자 이전에 뭐 마블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마블 게임이 있죠 어 넷마블에서 출시를 하는 뭐 리니지라든가 어 이런 것들은 자체 IP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일정 부분을 어 수수료를 어 주어야 된다는 거 지식지상권에서 지식 사용권 뭐 그런 것들을 좀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 넷마블 같은 경우는 100만원을 돈을 벌면 영업이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이제 뱉어내고 어 이제 IP 이런 것들을 더 내지 않지 추가적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라는 부분들 여기 때문에 세븐나이트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일단은 세븐나이트가 어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어 생각보다 어 우려를 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주가 돌파를 하지 못했던 움직임들 어 이때도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계속 설명드렸죠 조금 스럽다 어 그리고 주가가 좀 늘었을 때 이제는 어 좀 주가에 대한 부담은 없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세븐나이트에 대한 기대감 시팅이 나왔는데 매물 때는 좀 두껍다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최소한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어 이 매물 이 거래랑 안은 여기서 이 주가 안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을 좀 다양하게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나가지고 어 최근에는 제가 다른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브리핑을 좀 해 드린다고 어 이 종목을 조금 소홀시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리포트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 나왔는데 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 잠재력 어디까지 뭐 분기별 이익 증가할 것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어 이익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뭐 이익이 뭐 지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 1 평균 매출이 13억 수준은 상이한다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은 좀 나와졌는데 어 일단은 매물대가 두껍다는게 좀 어 좀 그렇죠 어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대가 좀 두꺼운데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어 이렇게 좀 매물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소화할 수 있는 이 거래 이 매물대를 아직 돌파를 하지도 못했어요 이 구간을 이 구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한번 슈팅이 나와가지고 좀 갉아내는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긴 합니다 이제 슬슬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됐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이전에 조금 이때 좀 슈팅을 하면서 좀 갉아내고 조정을 받고 슈팅하고 갉아내고 조정받고 슈팅하고 갉아내고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떤 이슈들 호재가 나와주면서 거래량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서 슈팅하는 모습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접근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 소화를 시키는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 어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241선이에요 이 선이 이 선이 241선인데 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기 좀 지지 바닥 바닥이라고 생각하셔도 문화할 것 같고 뭐 밀어 올리는 힘 어 지지 구간이다 어 지지 구간이 조금씩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초 체력들이 좀 올라오니까 어 주가가 이전에 여기에 위치해 있던 어 여기에 주가가 이전에 좀 많이 떨어졌었죠 여기서 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 주가가 평균 주가다 어 근데 이전 같은 경우에서 신작들 없고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어 보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어 레벨업이 되면은 좀 이제 14만원 부근 어 그런 것들이 어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되면 한 이 부근 이 부근에서 좀 안착해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 여기 바닥이 어 지지 구간 지지 구간이 좀 올라와 주면서 이 기업이 일단은 어 밀어 올리는 힘 이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좀 이제 이게 닿는 부근에서 이렇게 서서히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240일 선이에요 이게 240일 동안 이동한 평균 주가 움직임들을 어 나타낸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시간이 어 조금 필요하다 어 그런 것들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뭐 비싸다는 인식은 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지루하시더라도 어 이 기업이 좀 이제 영업이 4분기 영업이익을 이제 좀 어떻게 나와줄 것인가 어 4분기 영업이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지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번에 세븐나이치가 워낙 좀 어 그래도 파급력이 좀 있었다 보니까 어 그래도 4분기에는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 중요한 것은 어 이 기업이 게임이 좀 잘 돼야 된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어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저 지금 그 10조 8천억원 8천억 수준의 시가총액이에요 코스피 200종목에 근데 유통비율이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근데 24%다 그래도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어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어 높은 편이긴 해요 스읍 자 아 뭐 그런 상황에서 어 좀 거래량이 뭔가 가 좀 급등이 될만한 어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신 걸로 알아요 어 이런 그 뭐 제가 물론 추천드린 거는 아니었지만은 어 가지고 계신 분들 이때 좀 물리신 분들 좀 상당히 좀 많이 계시죠 그렇때문에 그런 분들 어 그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어 사실 그게 포인트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분들 어 참고를 하시구요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내년 내년쯤 까지 4분기 실적 발표되는 걸 좀 영업이 개선된 4분기 실적들 어 단기 순이익이 대폭 개선이 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 자체가 어 좀 개선이 될 겁니다 어 그런 4분기의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해 주길 기대를 하고 어 조금 이제 호흡을 어 좀 적당히 어 좀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 구간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않은 상태에서 241선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2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검색창에 어 ap2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라이드로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어 리딩을 어 종목 추천을 드리고 어 관리를 좀 해드리는 어 그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어 확인되시죠 여기에 어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어 저희가 장전에는 어 뉴욕중시가 어떻게 어 어떤 움직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어 신테카 바이오 어 어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600원 손절가 20,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어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500원 손절가 23,500원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3종목 정도를 추천드리는데 어 이날은 어 2종목만 추천 나갔습니다 자 금일 총 2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테카 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어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추천과 대비 몇프로 상승했다 어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뭐 휴캠스도 어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 수익 실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 중 오늘은 아 금요일에는 2종목 2종목 추천을 해가지고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 어 신테카 바이오 후니캠스 이렇게 어 리딩을 게시판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무료로 이렇게 매일매일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매일매일 좀 수익이 좀 나는 종목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기 때문에 어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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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